이성미 집사 아이들 위해 이미 유언총리 성경 66권 녹음 방송인 이성미 집사가 지난 2022년 5월 22일 인천은광교회 온올올 가족축제 간증집회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신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이성미 집사는 다윗이 언약계를 들고 갈 때 기뻐 춤을 췄던 것처럼 너도 마음껏 나를 자랑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 인생 가운데 역사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러 나왔다. 어느 날 보니 예수는 네 살이 되었는데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는 발걸음이니 얼마나 유쾌하고 경쾌한지 모른다. 천국 소망이 있으니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인생의 마무리가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다가 어느 날 눈 감았을 때 이성미 그러면 예수의 향기가 났던 사람이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많은 의뢰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가 점잖으시고 다른 데 가면 소리도 지고 그러고 난리도 치고 그러는데 되게 점잖으십니다. 밖에 비가 와서 그러나요? 아니면 온몸이 쑤시셔서 그러시나요? 반갑습니다. 이성미입니다. 오신 숫자보다 소리를 크게 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간증 다니면서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저는 한 사람 앞에서 간증하는 거기 때문에 많고 적고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를 세우셨나 해서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이 세상의 그런 화려한 무대보다도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바깥에 비가 오는데 비 정말 많이 오죠. 어쩜 이렇게 한국이 캐나다 같은지 캐나다에서 비가 실어서 왔더니 따라 왔더라고요.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비는. 그런데 비가 와서 피해가 많으셔서 올해도 또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서 늘 참 하나님 내가 나 행복한 것만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간증을 다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하게 된 건 역시 제가 예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가은 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캐나다 가기 전에는 간증을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간증을 하다 보면 연예인들이 간증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기복신앙처럼 물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지만 빌어 빌어서 내가 하나님께 빌었더니 내가 부를 누리고 그것이 축적되어서 뭐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이 마치 나를 계획하신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고 이 단에 서면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다 옷을 입고 있는데 나만 벗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 저는 간증 안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그냥 정리를 깔끔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캐나다 갔다 와서 제 삶이 바뀌고 나서 간증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간증에 대해서 하나님 나한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다윗이 언약괴를 들고 갈 때 정말 기뻐 춤췄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지 어떻든지 비웃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마음껏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춤추며 내가 노래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간증을 겁없이 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사실 캐나다 가서였었고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다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은 늘 힘들었었고 늘 우울했었고 늘 과거로부터 묶임을 받아서 하나님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라는 고백이 저의 첫 번째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 아까 말씀하셨는데 30년을 방송을 했더라고요. 개극의 조상님이 어느 날 됐더라고요. 제가 와보니까 후배들만 있는 거예요. 선배가 없어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제 위에 선배라고는 송혜 선생님 하나 그리고 이용렬 씨, 주병진 씨 이런 분들, 전유성 씨 그런 분들밖에 안 계신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선배가 되고 나서 느낀 건 아, 내가 정말 반듯해야 되겠구나. 나의 흘러가는 것이 위로 송구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은 밑으로 가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만난 사건,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뭐 모태신앙들도 계시고 그러겠지만 저는 생짜백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들으면서 왔었는데 아, 나도 이 교회 다니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은혜 받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신앙생활은 새벽기도를 통해서 아무도 나에게 교회에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 너무나 힘들고 지쳤을 때 저희 새어머니가 저에게 새벽기도를 한 번 가지 않겠니? 라는 그 말 한마디로 붙들고 40일 새벽기도를 그냥 다녔어요. 뭐 어떤 계획도 어떤 바람도 없이 뭐 정말 기도라는 것도 알지 못할 때 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줬을 때 그냥 와서 정말 교회 끝자리에서 저 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게 첫 번째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정말 11일째 됐는데 방언이 뭔지도 모를 때 방언이 터진 거예요. 미쳐 날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붙들고 와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기도도, 말씀도, 교회도 같은 동역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런 동역자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이제 좀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서 참 나름 잘 먹고 잘 살 때도 있었고 정말 낭떠러지로 떨어진 기억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래 봬도 무남동료 외동딸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흔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곱게, 막 자란 케이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어머니가 좀 많습니다. 어머니가 넷입니다. 예, 뭐 더 많으신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저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저희 엄마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부모가 없이 혼자 커 나가다는 거 제가 하숙하고 자취하고 47번을 세다가 관뒀거든요. 징글징글하게 이사도 많이 다녔었고 그래서 아마 캐나다도 이사 간다고 생각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만신창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희한한 건 제가 한숨을 쉴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엄마를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새엄마를 맞아드릴 준비도 안 돼 있었고 늘 삐따다닥했었습니다. 당신이 내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날 알아? 당신이 친엄마가 아니잖아. 내 아픔 알아? 내 고통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래서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아이였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엄마들하고 헤어지는데 정말 일조를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사랑만 받고 자랐었거든요. 그러면서 늘 외로웠었거든요. 그래서 늘 죽음을 묵상했었거든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은 그냥 유명하고 잘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냥 내 전부인 양. 제가 개그맨 생활을 30년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저의 과거는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잊어먹었는데 그놈의 인터넷에서는 저를 난도질을 쳐가지고 쫓아서 빠서 쪄서 갈겨놨더라고요. 제가 가끔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내 과거를 지울 수 있다면 하나님 지우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예인 아이들이 그런 아픔의 글이 올라와서 그 댓글을 보고 자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왜 다시 캐나다에서 이 땅으로 왔는가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캐나다 갈 적에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삶의 의욕이 없었습니다. 제가 벌써 이제 7년, 8년 좀 넘었네요. 제가 2002년 월드컵 끝나고 떠났었으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참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나의 버팀목이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그렸던 아버지와 같이 사는 꿀물 하늘 앞에서 꾸었을 때 그것을 누리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산의 전원주택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됐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는 일주일 그 집에 사시고 그리고는 다시 그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좋은 건 다 뺏어가시는군요. 하나님 아버지랑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 이것마저 뺏어가시면 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때 텔레비전 7개라고 라디오를 2개 할 텐데 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저희 아들이 유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속아서 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았다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던 놈은 거기 가서도 안 한다는 걸 거기 살면서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6학년짜리 아들이 유학을 가겠다고 해서 유학 가지 말고 이민 가자 그랬어요. 우리 떠나자. 내가 이곳에 있는 건 상처뿐이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다시는 이 땅을 돌아오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 땅을 떠나게 됐어요. 방송에서 그렇게 대성통구 가면서 울 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냐 그랬어요. 다시는 이 나라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었거든요. 뒤돌아보지 않을 것 같았었거든요. 그리고 캐나다라는 나라를 갔습니다. 제가 캐나다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자연이 푸르더라고요. 저는 하늘이 그렇게 파란색인지 몰랐어요. 하늘이 푸르르고 정말 저희 집에 곰 세 마리가 나왔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저희 딸들이 엄마 곰 세 마리 불렀더니 곰 세 마리 나왔다고 매년에 곰 네 마리 나오게 곰 네 마리 부르자고 그 다음 다음에 네 마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각종 동물들이 무지만히 오는 거예요. 너구리, 스컹크 그 다음에 정말 사슴들이 건널목에 서 있어요. 신호 바뀔 때까지 안 믿으시는 모양인데 진짜예요. 그리고 정말 곰들이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아 힘들어 그러면 곰도 저쪽에서 아, 아, 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렇게 자연이 좋은 나라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7년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제가 캐나다에서 9시 반에 잤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9시 반이 활동 시간이에요. 그리고 캐나다는 밤이 밤이고 낮이 낮이거든요. 한국에 오니까 밤이 낮이에요. 그리고 밤이 너무 휘황찬란한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이사와서 저희 딸이 잠이 안 온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너무 밝다는 거예요. 불빛이 너무 화려해서. 그렇게 해서 캐나다로 떠났는데 정말 자연이 아름다웠었어요. 정말 행복했었어요. 정말 아이들이 마음껏 엄마를 부른다는 것만으로 기뻤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상처가 있어서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공부하겠다는 아들과의 관계였었어요. 제가 나름 얌전하게 생겼죠. 개그맨 같지 않죠. 그런데 제가 욕을 좀 해요. 좀이 아니라 잘했어요. 굉장히 욕을 맛있게 해요. 그리고 욕을 하다 보면 욕을 안 하면 이렇게 밥을 먹고 입을 안 헹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욕이 몸에 뱀 거예요. 그게 왜 욕을 하게 되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 안에 상처가 제 안에 쓴뿌리가 토해낼 때 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바깥에선 멀쩡한데 집에서 욕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집어던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분들은 내 안에 분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렇게 욕을 했어요. 누구한테? 그 아들한테. 보통 욕의 기본이라는 단에서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이런 미친놈 이런 정신나간 놈 이런 도라이 이런 강아지 뭐 이런 욕 있잖아요. 강아지 말고 있죠. 그 욕을 웃으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욕인지 알고 계시다는 걸 제가 이미 알아요. 밥 먹듯이 욕을 했었어요. 아주 욕을 맛있게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화가 나면 욕으로 풀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사춘기 아들은 욕먹을 준비가 돼 있어요. 컴퓨터를 하면서 엄마한테 욕이 그리워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의 아들이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날도 늘 욕을 했었으니까 야 나와 아이씨 컴퓨터 하고 있잖아 나와 이 새끼야 뭐 이러고 욕을 했어요. 그게 습관처럼 그리고 제 안의 분노는 아이들한테 폭발하더라고요. 바깥에서 너무 멀쩡하고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놈이 제가 아이들한테 공부 스트레스를 좀 안 줬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안 주면 할 줄 알았어요.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야 공부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지 된다 이 새끼야 내가 그러고 그랬었어요. 말을 막 했었어요. 애한테 막 찔러댔었어요. 욕을 아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사춘기 아들하고 엄청 싸웠어요. 너무 꼴 뵈기 싫으니까 전 인생이 생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걔는요 9시 반에 학교인데 10시에 가요. 난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야 제가 학교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거기는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니 아들 오늘 학교 안 왔다고. 그럼 제가 가서 야 너 학교 안 가? 안 가도 된대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야 니가 교장이냐 이 새끼야? 교장도 그러진 않겠다 막 이러면서 싸웠어요. 그렇게 욕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역시 게으른 저의 아들을 보면서 화가 많이 났었어요.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야 빨리 학교 가라. 미친놈 밥 먹고 가. 그리고 내려와서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딱 이제 제가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밥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야 빨리 밥 먹고 학교 가라 이 새끼야.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 사건 전에 저희 아들이 제가 남편하고 잘 싸웠거든요. 분노가 있으니까 떨어져서 사니까요. 3년 지나니까 남이에요. 그래서 저는 혹시 여기 조기 유학을 꿈꾸거나 기러기를 꿈꾸신다면 포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년 지나니까 아빠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7년 되니까 남보다 더 못해요. 제가 옷 갈아입고 있는데 들어오면 깜짝 놀래요. 서로. 누구처럼. 그만큼 어색해지더라고요. 네.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렇게 욕을 하면서 컴퓨터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제가 정말 많이 싸웠었거든요. 저희 아들은 이렇게 주먹으로 분노를 표현 못하니까 벽을 쳐가지고요. 구멍을 내놨었어요. 제가 거기다가 우리 아들이 한 짓 나중에 이사 갈 때 공사할 것 이렇게 써놨었어요. 다니면서 보라고. 그날도 저희 남편하고 언성이 높아져서 제가 저희 아들이 컴퓨터 하고 있는 방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야 나와.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컴퓨터 하고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나오라고. 엄마 해야 된다고. 저희 아들이 야 엄마 하고 있는 거 안 보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데 나오라고. 내가 한다고. 이따 해. 이따 안 해. 나 지금 할 거야. 에이씨. 이러는 거예요. 순간 돌았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에이씨.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 엄마한테 버르장말이 없는 새끼가. 그러면서 감사하게 하나님 손을 주셨잖아. 그래서 딱 때리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컸더라고요.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순간 어? 이 자식은 많이 컸는데 힘이 나보다 쎈데 내가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 지혜해 주셔가지고 왼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왼손으로 딱 때리려고 그랬더니 이 손도 잡힌 거예요. 순간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지혜가 생각났어요. 다리 있잖아. 그래서 다리로 딱 찰라 그랬는데 다리가 짧은 관계로 허공에다 대고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막 몸부림을 쳤어요. 너 어디 엄마한테 이렇게 싸가지 없이 엄마 팔을 붙들고 이런 버르장 말이 없는 놈 같으니? 라고 뭐가 되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욕을 했어요. 그런데 저의 아들이 저한테 손목이 딱 잡혀서 제가 손목을 잡혔는데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교회 집사라는 인간이 집구석에서 이러는 거 알아? 바깥에선 그렇게 잘하면서 안에서 이러는 거 누가 알아? 내가 진짜 쪽팔려서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어? 이 아들이 다 알고 있네. 내가 바깥에선 잘하고 안에서는 엉망이라는 걸 얘가 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맥이 확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그러고 올라와서 그냥 멍청하게 있었어요. 하나님 아들이 다 컸네요. 라고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도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가고 낮에는 욕하고 아침엔 새벽 기도가서 기도하고 낮에는 욕하고 제가 뭐 때문에 새벽 기도를 다녔겠어요? 아들 바꿔달라고 전 단에 올라가서 매일 불 닦고야지 올라가느냐 맞아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난요 우리 아들 이 새끼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얜 내가 안 낳았을 거예요. 하나님 애가 혹시 바뀌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얘를 바꿔주든지 절 바꿔주든지 하나님 바꿔주세요. 집에 오면 안 바뀐 거예요. 그럼 또 욕을 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애 안 바뀌는 애를 원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얼마나 한심하게 절 바꼈어요. 그런데도 안 바뀌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늦게 일어난 아들을 보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여전히 안 바뀌었어요. 한심한 새끼 저거 뭐가 되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아침밥을 차려놓고 저희 아들이 학교를 갔는데 제가 물을 갖다 놓으면서 야 밥 먹고 학교 얼른 가 아휴 날 샌놈 뭐가 되려고 날 샛다 이 새끼야 미친놈 그리고 딱 뒤돌아섰는데 하나님 저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만들어줄까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17년 동안을 아들한테 욕을 했었는데 아들이 내가 말한 대로 만들어줬다면 저희 아들은 피 흘리면서 죽었어야 되고요. 정신이 나가서 바깥에 개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회한테 밥을 먹으라고 그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신 하나님 내가 아들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욕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 같아요. 회개는 내가 내 것에서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다시는 하지 않는 거잖아요. 놀랍게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한테 금단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애가 욕을 쭉 먹었었기 때문에 엄마가 욕을 안 하니까 불안해해요. 3일이 지나니까 애가 몸하려운 강아지처럼 제 주위를 계속 맴도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왜 일어나? 그랬더니 일주일째 되는 날 너무나 조심스럽게 엄마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 왜 욕을 안 해? 제가 알았어요. 엄마 그날 너한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 주셔서 엄마 욕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앞으로 욕 안 할 거다. 저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 17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 왜 그날 얘기하신 거야?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늘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교만했었다. 성경에 귀 있는 자가 듣는다는 건 겸손해지고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들리더라. 내가 그것을 이제 깨달았다. 저희 아들이 2층으로 올라가면서 저희 딸 둘한테 좋겠다 니들은 욕 안 먹고 커서 그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딸한테 야 오빠 밥 먹으라 그래라 그랬더니 저희 딸이 올라갔다 오더니 엄마 큰일 났어. 왜? 오빠가 공부를 해. 뭐? 오빠가 공부를 해? 저희 식구가 처음 본 거예요. 오빠가 공부하는 걸. 아이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변하면 아이가 그것을 보고 변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런데도 내 안에 쓴뿌리와 상처 때문에 아이를 미워했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율법으로 가르쳤어요. 이성미의 아들로 똑바로 앉아. 바르게 예의 발라야 돼. 인사 잘해. 밥 잘 먹어. 어머머머머 어떻게 해.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저희 아들한테 일어났어요. 저희 아들이 운동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반 운동장을 그물거놓고 한쪽은 축구를 하고 한쪽은 하키를 하는데 저희 아들이 축구부 했어요. 그런데 하키하는 아이들이 자꾸 스틱으로 공을 보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축구공을 이렇게 놓고 있다. 제일 깐죽거리는 아이한테 발로 해가지고 탁 뒤통수에다 찬 거예요. 그런데 그 케네디언 아이가 뒤를 딱 돌아다와서 정면으로 축구공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저희 아들한테 와서 멱살을 잡았어요.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었는데 그 아이가 브레이드를 타고 있어서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아스팔트의 머리를 다치면서 순간 뇌진탕으로 혀가 말려 들어간 거예요. 저희 아들이 혀를 꺼냈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저희 아들은 교장실에 갇히게 되고 케네디언 아이들 세 명은 딱딱딱 증인한 아이들을 방에다 해놓고 경찰하고 앰뷸런스가 와서 앰뷸런스로 아이는 실어가고 저희 아들은 그렇게 갇혀 있었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어떤 일을 보고 있는데 저 아는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저기 아들한테 전화 안 왔어? 어 안 왔는데? 그랬더니 어 그럼 됐어 그리고 끊는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그랬더니 아니야 전화 안 왔으면 됐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서 무슨 일인데 얘기해 봐 그랬더니 아들한테 전화 안 왔으면 됐어 그러는데 전화를 끊고 나는데 저희 아들이 문자를 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저한테 일이 생겼는데 제가 처리할게요. 하는 순간 불안이 왔어요. 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제가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아이한테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 저에게 율법만 가르친 바리세인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으로만 아이를 훈련시켰던 제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욕먹을까봐 똑바로 앉죠. 바르게 해야 돼. 인사 잘해야 돼. 예의 발라야 돼. 어른들이 앉아있을 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난도질 쳤었던 저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겠다고 약속하고도 이성미가 욕먹을까봐 이성미의 아들로 철저하게 훈련시켰던 제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40분을 기도하고 갔어요. 기도하고 와서 딱 학교에 도착했더니 선생님 한 분이 나오시더니 저한테 너희 아들은 감옥에 가게 될 거고 너희는 이 나라에서 추방당할 거고 다시는 이 나라에 못 들어올 거다라고 딱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여서 알았다. 내 책임지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돌아보는데 교장실에서 저희 아들이 잠깐 바람을 쐬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난간을 붙들고 하늘을 보면서 한숨을 푹 내쉬는데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하나님 내가 저 아이를 저렇게 외롭게 만들었어요. 내가 저 아이를 저렇게 몰아붙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저보고 들어오래요. 그래서 저 교장선생님 그 학교 가디언 그 다음에 저희 아들 경찰 이렇게 다섯 명이 앉게 됐어요. 경찰이 저보고 넌 너무 럭키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세 명의 캐네디언 아이들이 저희 아들이 때린 게 아니라 밀었는데 뒤로 넘어져서 브레이드를 타고 있는데 뒤로 넘어져서 뇌진 찬는 걸로 잠깐 쓰러진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 똑같이. 그래서 나라에서는 처벌하지 않겠대요. 학교에선 처벌받겠지만 그리고 있는데 무전기가 왔어요. 그 쓰러졌던 아이가 깨어나서 저희 아들이 처벌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14일 정학만 받고 저희 아들이 집으로 오게 됐어요. 집으로 왔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기운이 없어서 완전 맥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한테 뭘 해줄까 밥을 맛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밥을 맛있게 차렸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 보고 와서 밥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애가 내려오더니 밥상을 보더니 밥을 못 먹어요. 너무 잘 차려놓은 거야. 우리 엄마가 그런 엄마가 아닌데 그러니까 얘가 난 이 밥을 먹으면 떠나야 되는구나. 우리 엄마가 마지막 박상을 이렇게 멋지게 차려놓은 거구나. 그런 마음으로 입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올라와. 저희 아들이 밥을 먹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놀러와서 보셨던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저희 아들 왔길래 앉아 그리고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용서를 빌었어요. 엄마 미안하다. 엄마 그동안에 너 많이 미워했었다. 그리고 엄마 너 사랑 없이 키웠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내가 그 용서를 지금 받고 싶다. 근데 저희 아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엄마 나한테 칭찬 한 번 해줘봤어? 엄마 나한테 잘한다고 이야기해준 적 있어? 잘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못하는 것만 엄마 나 먹으라고 그랬었잖아. 엄마가 나한테 언제든지 한 번이라도 나한테 잘한다고 이야기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붙들고 아이를 붙들고 울었어요. 엄마 용서해라. 그리고 그냥 둘이 안고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참을 울고 저희 아들은 저희 아들 방으로 가고 저는 제 방에서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새벽 기도를 가는데 아침에 나가는 순간 뭐 시커먼 게 나와요. 에이 뭐야? 나도 새벽 기도 따라가려고 그래서 왜? 하나님 살아계셔. 그게 뭔 소리야? 엄마 바뀐 거 보니까 하나님 확실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셔. 그날부터 그날부터 저희 아들이 새벽 기도를 저랑 같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같이 가면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새벽 기도를 갔다가 오면서 엄마 나 하나님이 부르셔. 하나님 부르셔? 하나님 다 불러. 나도 처음에 교회 가서 얼마 안 있을 때 하나님 나한테 사랑하는 애 따라 그래서 난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랑하는 애 따라 내가 들었어. 너도 그거야. 그랬더니 아니 그런 과가 아닌 것 같아서 아니야. 그거야. 그랬더니 아이 엄마 나 하나님 일을 해야 돼. 당연히 하나님 일을 해야지. 하나님 아들인데. 됐어. 그게 아니라 엄마 목회를 야 목회 남은 아니야. 너 멀리 갔다. 오바하지마. 더 기도해봐. 그러면서 속으로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명품이 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에 그런데 한 달 뒤에 저희 아들이 기도하더니 엄마 나 아무래도 목회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목회 공부하고 있어요. 너네 아들 목회 공부하는데 할렐루야는 뭐고 아멘은 뭡니까 마치 바랬다는 듯이 요새는 어머니들 모토가 너희 집아들은 개고생하는 목사 우리 집아들은 돈 많은 장로라면서요. 그래서 하나 떨고 내시니까 좋으세요. 그런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제가 참 가슴 아팠던 건 그렇게 둘이 예배하고 그렇게 둘이 찬양하면서 제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오게 됐잖아요. 아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이제 잘 자라지고 이 종교가 통화하면요. 말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수다스러워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금요철을 가서 둘이 아들하고 손을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네 손 잡지 말고 내 손 잡고 가게 하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 너무 쉽게 아들 손을 내어드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 손을 잡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으로 못 내드리겠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데리고 갈게요. 한국에 데리고 가서 그냥 아예 편안하게 가르치고 싶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번의 실개기를 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이는 순간 그 신랑 손에 신부를 내어맡기는 느낌 그래서 아이를 내어맡기고 한참 울었어요. 내가 이제 사랑할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내어맡기고 갈 수 있겠나라는 그 아픔 때문에 그런데 아이가 엄마 내가 해볼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하나님 물질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있잖아요. 버는데요. 하나님 나 아들한테 돈 주고 싶어. 아니 네 아들이 네 아들이 받을 축복을 네가 가로채려 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이런데 하나님 너에게 축복 주신다니까 내가 그것을 결단해야 될 것 같다. 미안하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하겠대요. 그래서 10원 한 장을 못 보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일식집에서 일해서 6개월 일하고 6개월 공부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3월 말쯤이었는데 엄마 나 이렇게 똑똑한 놈 아이잖아요. 나 이렇게 잘난 놈 아이잖아요. 엄마 너무 힘들어해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저 4년 장학금 받았어요. 제가 제가 한 일이 아니고 다 위에서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사실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기억났어요. 선생님 저에게 하셨던 네가 네 아들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려 하느냐 아이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가 잠깐 한국에 왔어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우리치를 간다고 해서 한국으로 아우리치러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잠깐 있다 같이 가라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이 키우시는 아들은 다르다라는 걸 제가 많이 배워요. 어떨 땐 싸우기도 하는데 싸우고 그 다음날 엄마 미안해라고 즉각 반응을 하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갈 건데 되게 많이 또 보고 싶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 때 이 아이를 좀 더 마음껏 사랑할 건 내가 이 아이하고 마음껏 안아줄 수 있을 때 마음껏 안아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우친 거예요. 그 아이하고 헤어지고 나니까.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참 많이 느껴요. 제가 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느냐. 캐나다에 다 좋은데요. 영어가 안 돼요. 전요 말을 잘하잖아요. 한국말을. 그러니까 외국 가면 영어도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랄수록 캐나다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가서는 뜻하지 않은 보험을 세 개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때 네가 예스, 예스, 예스 세 번 했대요. 그래서 1년을 보험을 제가 그냥 눈물을 머금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화가 나는 건 내 권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우고 싶은데 싸울 수가 없어요. 익스큐지 미 하고 두 번 파든 그럼 됐다야 파든 양 파든 그리고 제일 화가 나는 건 병원이에요. 아마 병원 가서 속 터져 죽은 놈도 있을 거예요. 우리놈에 병원 가면 즉각 즉각 하잖아요. 거기는 뭐 패밀리 닥터 갔다가 거기서 중간병원 갔다가 중간병원에서 조금 더 큰 데 갔다가 더 큰 데에서 조금 아주 큰 데로 갔는데 1년 걸려요. 명 짧은 놈은 가다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저희 아들이 여기가 골맞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 그렇게 해서 돌았는데요. 너무 급해서 한국에 와서 쬐고 들어갔어요. 한 달 뒤에 전화 왔어요. 수술하러 오라고 그렇게 답답한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검진을 계속 받으러 다녔거든요. 저는 그런 체험은 처음 했는데 검진을 받으러 와서 그날 이제 저희 개그맨 후배들이 같이 밥을 먹고 수다를 떨고 홍대 앞에서 새벽 1시쯤 됐는데 커브를 이렇게 트는데요. 술에 취한 여학생이었어요. 청바지 입고 티셔츠를 입은 여학생이 그 호프집 앞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떠안고 그건 우는 게 아니라 가슴이 빡빡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돌아오겠습니다. 저 한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이 땅이 싫다고 떠났더니 이 땅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캐나다에 돌아가서 준비했어요. 한국에 돌아올 준비를. 막 그 말씀은 애들은 학교를 어떻게 하고 뭐 집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네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 가라 그래서 제가 정리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제가 1년 6개월을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짐도 다 붙이고 정리가 됐는데요. 오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오기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한데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내가 그냥 내 아이들 잘 키우고 얘네들을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못 들은 걸로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저한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래요. 나랑 갈래 혼자 살래. 그래서 하나님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래요. 나랑 갈래. 혼자 살래.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내가 더러워서 같이 간다. 내가 내 인생 혼자 살면서 얼마나 피곤했는데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 내가 더러워서 간다. 그러면서 배운 게 있어요.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안주하는 것에서 끊어내고 다시 떠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걸 배웠어요. 물론 많은 것을 가지진 않았지만 내가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그곳을 끊어내고 오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고난이 축복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사를 다녔던 것들이 이거 하나 못하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정말 오겠다고 해서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한국은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안 되는 공부를. 그렇게 막 애들이 1시까지 어딜 가더라고요. 막 아침에 6시인가 7시부터 학교 가가지고 학교 끝나고 나면 야자하고 야자 끝나고 학원 가고 애가 버스에 취해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병들어가지고 애들이 하얀 그런데 결정적인 거고 공부를 못해.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너 왜 이렇게 누굴 닮아서 그러냐? 내가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한 거야. 넌 도대체 누굴 닮아가지고 내가 학원을 그렇게 똑같은 걸 보냈는데 넌 누굴 닮았냐? 자세히 봐봐. 누구 닮았나? 나랑 똑같아. 그러고요. 어딜 가나 1등은 하나예요. 잘 보세요. 그런데 애들을 똑같은 기계 속에다 넣어서 똑같이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막 안 되는 애들. 우리 정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그럼 이렇게 자리도 널널하니까 성적순으로 한번 일어나서 앉아볼까요? 전 그럼 일단 교회 당 안으로도 못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모든 게 성적에 맞춰져 있잖아요. 모든 기준이 공부 잘해?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요새 아이들 욕을 잘하는 게 스트레스 방법 표현 방법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일단 책상 앞에 앉으면 할 게 많아요. 책상 정리를 해야 되고요. 책상 정리하다 보면 서랍 정리를 해야 되고요. 서랍 정리를 하다 보면 뒤에 옷이 걸려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옷 정리를 해야 되고요. 옷 정리를 하다 보면 이불이 걸거쳐서 이불 빨래를 해야 돼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서. 어머니들 안 그러셨어요? 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안 줬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감사하게 저는 저보다 1등만 잘해도 내 얘기 안 하리라 그런데 저보다 점수가 좋아요. 나 애들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공부 잘하라고.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엄마들이 한국에서 한을 품고 공부를 시키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넌 나같이 살지 말아라. 넌 나처럼 살면 안 돼.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훌륭하게 살아야 돼. 너 옆집에 봐라. 제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잘 안 되잖니. 그렇게 옆집애가 부러우면 옆집애 데려다가 키우든가. 한대는 공부를 그렇게 시키겠다고 그냥 없는 돈에 막 쥐어짜가지고 막 학원을 그렇게 보내면서 막 애를 틀틀틀틀 세폭 가가지고 뭐하러 학원을 보냈어요? 이제 학원 하시는 분들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학원을 보내지 말라 이거는 어차피 공부 안 하는 놈은 학원에 가서도 잔다 이 얘기죠 왜 돈을 줘서 학원 가서 재우세요? 집에서 그냥 두 다리 뻗고 자면 마음이나 편하지? 전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하러 가지만 못하는 애들은 놀려라 이런 주의거든요 물론 저희 아이들은 여기 와서 학원을 안 다닙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면 엄마들이 사실은 수능 때 제가 새벽기도 와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들이 이 단에 다 붙어 있어 나는 장판지를 바꾼 줄 알았어 막 엄마들이 100일 뭐 이런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여기 어디 구석에서 나와 십자가 여기 위에 있으니까 못 올라가지? 여기 위에도 붙으러 엄마들이야 막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요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미씨미다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자세히 들어보잖아요 그럼 하나님 미씀입니다 저희 딸이 이번에 수능을 봤는데 하나님 이번에 시험에 잘 볼게요 좋은 학교 복귀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헌금을 이뻐해야겠습니다 주님 미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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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아줌마가 어머 조혜 펜드바라 주여를 세 번 불러서 다섯 번 불러야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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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씀입니다 이번에 우리 딸이 시집같이 학교 갔는데 이번에 저쪽집보다 우리 아이를 좋은 학교 보내주시면 저쪽집보다도 따블로 할 거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번에 좋은 학교 복귀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정말로 최고로 좋은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미씀입니다 아멘! 아휴! 아휴! 죽기 살기도 막 하나님 피곤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가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건가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가는 거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잖아요 저희 아들이 사실은 좋은 학교 가기를 원했어요 인류대학을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어디다 원서를 냈었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엄마 나 엄마 좋은 학교 가고 싶었는데 인류대학 가고 싶었는데 엄마 안 돼서 미안해요 엄마한테 좋은 선물 주고 싶었는데 근데 제가 그랬어요 네가 생각하는 인류학교에 가서 네가 삼류면 그 학교 삼류야 네가 생각하는 삼류학교에 가서 네가 인류가 되면 그 학교는 인류야 내가 내가 그 얘기를 했어 내가 그 얘기하고 깜짝 놀랐어 나의 머리로는 나올 수 없는 생각이거든 나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봐라 이 새끼야 공부를 그렇게 안 하더니 똥통에 가서 똥물이나 튀기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럴 줄 알았다 인생하고는 이럴 엄마거든요 내가 간증 때마다 그 얘기에 내가 날 너무 기특한 거야 아이들이 병 들어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애쓰고 있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내 아이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다 빼앗기고 있잖아요 비교하면서 저도 캐나다에 가서요 제 애들은 자유롭게 정말 놀다 잤거든요 그런데 한국 엄마들이 자꾸 피아노는 기본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은 사실 마른 한 주 하나에 맥주 세 병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들이 이렇게 기본이라 그러네 여긴 유독 많이 웃는다 좀 놀던 분들이 회귀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애들 피아노를 안 가르치다가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가르쳤어요 그런데 안 늘어요 하기 싫은 걸 시키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도 피아노 건반이 10개 이상이라는 걸 몰라요 애들이 거기서만 띵띵거리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몇 달을 더 가르치는데 여전히 연습을 안 하니까 피아노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띵띵띵띵 이러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둘째 딸한테 야 너 피아노 치기 싫으냐? 싫대요 그래? 그럼 관 돌아 그리고 그날 고기 사 먹었어요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 또래 애들이 이상하게 엄마들은요 애들을 데리고 오면요 지네 집에도 피아노가 있을 텐데 우리 집 피아노 뚜껑을 열어요 그리고 애를 거기에 앉혀서 한번 쳐봐 그럼 애가 막 피아노를 훑고 지나다니는 거예요 막 그러고 하면 도는 거예요 똑같은 돈을 들여서 가르쳤는데 쟤는 건반을 아리위리 훑고 다니네 우리 딸은 그렇게 다니는데 그러면서 애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네 집에서 피아노 치지 왜 우리 집에 와서 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어떻게 있겠어요? 확 남을 줘버렸어요 아는 선교사님 집에 피아노가 필요하다 그래서 확 줘버렸어요 그날 찬양했어요 평화 평화로도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빠이 만땅 내려오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보이니까 내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아이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갖고 있던 행복이나 내 아이에 대한 사랑을 다 빼앗기는구나 내가 어떤 것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기쁨을 다 빼앗기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니 아유 애요? 왼수예요 어디서 저런 게 나왔나 몰라 애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아이들 미워하고 아이들 상처 주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문제야요? 너무 죄송하지만 문제 부모가 문제야를 만들어요 우리 아이들 문제라고요? 환경이 이래서 문제라고요? 그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기성세대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엄마들은 내가 기도할 테니 너는 공부해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말씀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이야 너는 박사가 될 거래 뻥 치지 마세요 엄마의 기도로 아이들이 중부기도로 만들어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아이가 아이의 기도로 비전을 갖고 갈 때 엄마가 같이 손붙들고 가는 거지 엄마가 기도했더니 좌회전에 우회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니요 아이가 듣고 기도하고 갈 때 넘어져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더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아이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모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기도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 엄마가 하나님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정말 좋은 학교 가서 야 뭐 어떻게 도와줄까 아니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내가 알아서 할 건데 하나님 그러니까 잘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뭘 어떻게 하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저쪽으로 가세요 내 뜻대로 하옵시고 주의 뜻대로 맛이 없어서 요새는 기도가 그렇게 바뀌었대요 내 뜻이 이루어지면 응답이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응답이 아니던가요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 정말 아이들이 지쳐있어요 그 아이들이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내 아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중에 내가 너에게 주었던 봄을 내놓으라 했을 때 그 아이들이 피 흘리고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뭐라고 변명하시겠어요 내 믿음 지켜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요 믿음의 대가 끊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라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데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가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정말 캐나다에서 와봤더니 저는 사실은 연예인 아이들하고 모여 있을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제가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연예인들하고 연합집회를 하면서 배운 건 하나님 사실은 그 일이 여러분들 아시는 최진실씨 죽었을 때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거기서 새벽 기도하면서 여기 시간으로 11시일 때 저는 거의 새벽에 6시니까 너희 거기서 11시에 기도하면 내가 거기서 6시에 기도할 테니까 중복 기도하자 해서 시작됐어요 그랬다 한국에 돌아오면서 연예인 아이들하고 연합 예배를 하게 됐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이 되고자 하고 꿈꾸고 화려한 것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나의 태어난 본성을 잃어버린 채 얼굴을 바꾸면서 요새는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엄마를 못 알아본대요 누구세요? 엄마 빵 좀 넣었어 너도 좀 넣을래? 정체성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처음에 부모로도 받은 유전자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했다고요 아이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정말 나의 나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늘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외면하시면 저는 아무 말도 호흡할 수도 손가락을 하나 까딱할 수도 내 머리 타락하나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저는 내가 행복하면 아이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그것이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캐나다에 가서 7년을 살고 와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떠나는 것 아버지를 기러기 아빠로 놔두는 것 아이들을 혼자 유학 보내는 것 아니라는 것을 배워왔어요 가족은 지지고 볶아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날 정말 품안의 자식이 떠나니까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시면서 많은 기도 제목들 갖고 오셨을 거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도 치실 거고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그랬었어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이 싫습니다 빨리 데리고 가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내가 하루라도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의 힘들었던 세월들 나의 고난의 세월들 나의 어려웠던 세월들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쓰신다는 걸 배웠거든요 많은 분들이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 좋아하는 인물들이 다위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 최고의 인물들 바울처럼 이런 사람은 없어요 세례 요한처럼 만들어낸 이런 사람 이런 기도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다 다위처럼 요셉처럼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써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구레네사람 시몬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 흘린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아무도 그 역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구레네사람 시몬은 떠밀려서건 억지로건 예수님의 피 흘린 십자가를 잠시 잠깐 이래도 줬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아프고 피 흘려 상처낸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은 제가 50이 돼서 했던 고백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내면서 많은 원망과 많은 아픔과 많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과해서 축복을 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깨우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아팠던 기억들을 다른 아이가 겪지 않도록 안아주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가 피 흘리고 있다면 내가 대신 피 흘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많이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맞딸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 1년 365일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는 작은 것에 충성할 것이고 하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연예인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가 연합예배한 지 1년 반 됐고요 유기석 목사님한테도 졸라서 저희 예배 와달라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매일 밤 혹시 시간이 되시면 9시부터 10시 40분까지 연예인 아이들 중보기도 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200명 정도 저희가 매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한 사람이 됐건 두 사람이 됐건 저희 아이들 텔레비전 보시면서 같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쌓여야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때 훨씬 더 빨리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희 연예인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그 아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그 연예인 기도 연합예배하면서 타이틀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은 한 명의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게 저희 연예인 예배 타이틀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한 명이 바로 서면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영향으로 그 아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많이 변화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족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받은 마음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없고 그리고 부활 없이 우리가 그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하나 배웠습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가 있지 않도록 제가 저희가 이제 김용희 성교사님, 박보영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렇게 모셔서 저희가 예배를 하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십자가의 복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저는 오늘의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배운 건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가겠습니다 좁은 길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오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게 저의 고백입니다 부족한 저의 신앙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렇게 간증했지만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드신다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연예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